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실력이 바로 듣기 실력 그리고 어휘 실력 이게 가장 기반이 돼야 여러분 영어가 사실상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죠? 독해입니다. 그래서 이 독해 시리즈를 선생님이 제로 베이스 이전 단계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만 투자하셔서 어떤 식으로 내가 독해를 접근해야 되는지 독해에 대한 어프로치 강좌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from now on 지금부터 하루 30분씩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선생님이랑 정말 선생님 저는 영어가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중학교 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이에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맞춤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매일매일 30분씩 공부를 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것부터 강의를 하게 될지 살짝 선생님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주제를 우리가 먼저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제라고 하는 것은 대의 파악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대의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글 전체의 내용을 보고 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소재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문장을 캐치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단어가 신경쓰이고 해석이 신경쓰이고 그 다음에 읽다가 또 내용이 휘발되고 이래서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주제를 찾는 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5개잖아요. 어떤 것도 주제인 것 같고 이런 것도 주제인 것 같고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잡아주는 게 먼저 중요해요. 해서 첫 번째는 주제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뭘까? 그리고 이 주제문장을 빛나게 해주는 보충 설명들이 어떠한 특징들이 가지고 있는지 이 글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주제문의 대표적인 특징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주제문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결사들의 쓰임 그리고 주제문을 찾는 여러 가지 단서들 이런 걸 케이스별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문제풀이용 강좌는 아니에요. 글을 읽는 방식, 글에 대한 접근법, 글을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내 머릿속에서 담는 능력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제문이 없는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주제를 간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배울 때는 챕터별로 맨 마지막에 리뷰 테스트로 훈련을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심 소재가 무엇일까? 굉장히 짧은 글이에요. 이 글을 읽고 나서 선생님이랑 소재 찾기부터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외에 나머지 정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연습을 할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 강좌를 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나는 단어나 그 다음에 어법적으로 누가 뭐했다 정도는 찾을 수가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글을 봤을 때 읽으면 내용 자체가 튕기거나 또는 정리가 안 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강좌를 시작하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문제 유형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연쌤이 있는 커리큘럼에서 제로 베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조금 천천히 하고 싶다. 그리고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쌓아 올리고 싶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바로 하루에 30분 동안 글을 읽으면서 선생님이랑 호흡하는 이 강좌가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강좌 이름도 From Now On이에요. 지금부터 앞으로 쭉 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숙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복습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랑 매일매일 30분씩 만나서 수업만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누적되고 중첩되고 누적되고 중첩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실 거거든요. 제가 당이 했었던 개념을 끌어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전에 했었던 방식을 누적해서 설명을 하실 거기 때문에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복습을 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어휘나 내용들 자체는 수능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선형으로 학습이 되게끔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재 안에는 어휘 리스트 목록 그 다음에 표현 정리 그리고 구문 연습 모두가 다 컬러풀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내가 스스로 시간 내서 정리하기보다는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목표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더 어렵고 긴 글을 읽어 나갈 거예요.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여기에서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더 긴 글, 더 복잡한 글, 낯선 소재의 글도 동일하게 명쾌하고 명료하게 읽어 나가는 거 이걸 훈련할 거예요. 자 여러분은 30분만 투자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빠짐없이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좋아요. 인강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정한 시간에 수업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공부가 잘 안 될 때 있죠. 서서 강의를 틀어놓고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밥 먹을 때 여러분 틀어놓고 강의를 들어보시는 거 제일 좋고요. 또는 밥 먹고 난 직후에 약간 집중이 잘 안 된다. 영어 원래 밥 먹고 나서 시험 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강좌 틀어놓고 아 독해는 이렇게 하는구나. 난 저렇게 해석이 됐는데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체크만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모아놨다가 한 번에 더, 한 번 더 읽어봐야겠다. 라고 해주시는 정도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독해 편이 1편이 있고요. 독해 편 2편이 있는데 1편에는 유형별로 선생님이 싹 정리를 해드려요. 그리고 2편에는 이것들을 모의고사식으로 응용해가지고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즉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이드를 해드릴 겁니다. 기초부터 천천히 따라오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끌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실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교재만 준비해서 오시면 돼요. See you later!